Q. 우윳이 졌다 Q. 우윳이 졌다 예! 고우! Q. 우윳이 졌다 오늘 제 미스테이프 Q. 우윳이 졌다 그런데 왕 역할이에요 아니, 그대로 이게 미쳐버린 왕의 역할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자까도 안 해본 거에요 4년 전 그 어거스트 뒤에는 왕이 됐고 뭐라며 어거스트 뒤에는 대립을 하네 음 이 2 타이틀 게시타는요 뭐 막 가사적인 부분보다는 되게 청각적인 재미에 좀 더 시중이 되어 있는 거라 이 시각적인 거랑 청각적인 거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 타이틀로 한 거라 지금 오늘 마지막 시인인데요 좀 원형 감옥에 묶여가지고 랩을 하는 시인인데 지금 해가 안 져가지고 끝 끝 끝 고맙습니다 2주차 시작했습니다 아우 시작했는데 꼭 하나가 벌써 끝났네요 아니 오늘 순조롭게 수영일 것 같아요 도주 출연자가 온 거 같은데 BTS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? 저희는 대우, 김석진이랑 대우 정국입니다 연기가 이렇게 한 번만 나와달라고 막 한 번만 와달라고 와달라고 이러면 저거 멋있네 눈에 왜 찢었어요? 야 어젯께 너무... 두 명이 잘 나와야지 끝이 나 어거스 디엘씨의 이... 베치타 맞아, 뮤비 잘 나올 것 같아 뮤비 진짜 열심히 좋겠어 아...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야겠습니다 어거스 디, 화이팅! 방탄소년단, 화이팅! 벱카루 벱카루 백성 무사회자 저기 꼭 넝마들이 있어요 벱카를 히라들을 밟고 다니는 엑떼 공연 한뒤 그린 아케 이틀 전에 배워가지고 좋습니다 아유 뭐 물집도 다 피고 계셨어요? 왕을 죽이러 왔습니다 왕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 푸축간에서 왜 그 사람과 눈을 맞추는지 뮤비를 조심하시고 푸축간의 그 망나니 역할을 하고 왕을 몰아내고 앞에 난 거지 덮어 세제 타 자 울려라 세제 타 태제 타 자 울려라 타 아 수고했어 이틀다 끝났는데 너무 재미를 잘했습니다 이리와 왕이 지금 기대돼요 디 뒤투 많이 사랑해주세요 택시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